니가 형제가 많단다 민지야 민지야 니가 형제가 많아 니가 다 형제야 민지야 민지야 이쪽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깁니다 막 천천히 천천히 이모 살도 찝었죠 천천히 예쁜 민트는 천천히 아이 아파 민트야 이거 이모가 민트는 악어가 아니에요 민트야 이거 입을다가 이렇게 쑥 나오면 어떡해 이모아 줄게 이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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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끝돼 기다려 기다려 진짜 데려와 아이 이렇게 급하게 오 툭 rab 이젠 저 아 우리 호주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앉아서 비다니는데 응? 뭐라고? 뭐라고? 응 응 도리아 먹어 응 응 응 이모 이모 손가락이 너발발랍 아이요 으 으 으 아시도 이렇게 먹으니까 맨날 민트만 먹는거죠 얘들아 물면 아프다고! 이거 뭐지? 벌써 하산모니가 욕심내지 말라잖아 니가 형제가 많단다 민지야 민지야 니가 형제가 많아 다 형제야 민지야 먹어? 민지 거면 먹으면 안 돼? 민지야 이마 한입 더 줄게 민지 한입 더 먹자 어? 민지 한입 나문먹고 싶어 하는 거야? 수빈야 일로와 여기 네 새끼들이나 있는데 여기 다 네 새끼들인데 호노 일로와 호노야 일로와봐 빈틈은 동에 반짝 다 해 반짝 얘들아 집에서 노는거야 민트는 와봐 수피야 수피야 일로와 수피야 아파 민트야 수피야도 한입만 먹으면 안돼? 수피야야 일로와 수피야 수피야야 민트에 젤리 수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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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꼬리 민트야 민트야 우리 바쁘다 민트 피해 먹기 위해 후추야 후추야 수피야야 수피야야 민트야야 민트 블록킹 왜 이렇게 잘해 응? 수피야 수피야야 수피야 수피야 민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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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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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양이가 일곱마리인데 지금 수피야야 일로와 우리 후추도 아직 못 먹고 애깅이들 못 먹고 버너도 못 먹고 으흠 얘들아 민트야 민트야